볼보 트럭이 1회 충전으로 최장 주행거리가 600km에 달하는 차세대 대형 전기트럭 FH 일렉트릭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볼보 트럭이 공개한 새로운 대형 전기트럭 FH 일렉트릭에는 볼보의 새로운 구동계 기술인 EX3 탑재돼 있어 1회 충전으로 6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로써 훨씬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더욱 효율적인 배터리, 개선된 배터리 관리 시스템, 파워트레인의 전반적인 효율성 이점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보 트럭은 총 8개의 배터리 전기트럭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제품군을 통해 도시 및 지역 교통, 건설, 폐기물 관리, 그리고 장거리 운송까지 전기화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지금까지 전세계 46개국의 소비자들에게 3,800대 이상의 전기트럭을 인도했다. 로저 알름 사장은 현재 운송 부문은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7%를 차지한다. 배터리 전기트럭은 기후 발자국을 줄이는 데 중요한 도구다. 전기트럭이 가진 중요한 환경적 이점 외에도 전기트럭은 기존 디젤트럭 대비 소음과 진동이 훨씬 적어 틀어 운전자에게 훨씬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한편 볼보 트럭은 다양한 드라이브라인을 기반으로 한기술 전략 구축하고 204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없는 운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크게 배터리 전기, 연료전지 전기, 연소 엔진을 기반으로 한그린 수소, 바이오가스 또는 하이보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연료로 작동하는 내연기관 등이다. 로저 알름 볼보 트럭 사장은 볼보의 새로운 FH 일렉트릭은 기존의 전기트럭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거리에서도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운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트럭의 연간 주행거리가 길고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자 하는 기후감축 목표다. 를 설정한 운송회사들에게 훌륭한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볼보 FH 일렉트릭은 유럽 시장 기준으로 2025년 하반기에 출시 및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별로 출시 및 판매 일정은 다를 수 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 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